안녕하세요 여보니입니다. 올림픽공원 장미축제에 왔습니다. 아따 사람들 많이 왔네, 바위 때. 여기 예쁘네. 아이스크림, 야박이 아이스크림. 우와, 크다. 아따 이쁘게 찍어놨는데. 아이스크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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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생각하니. 여기도 불 돌아오는 장미네. 우산도 있고. 아따 이쁘네. 노란 장미네. 장미공원 도로는 방위역입니다. 2분 7분간. 이상 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올림픽공원 장미축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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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